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2년에 시행된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선택과목 계좌강의 미적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28, 29, 30번 4점짜리 전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매번 얘기하듯이 얘들아 공통해서도 이야기했어.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피드백한 이후에 강의 듣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혹시라도 오잡정리 아직 안 했다 싶으면 무조건 하고 들어주길 추천드려요. 알았죠? 그럼 우리 28번부터 바로 보도록 합시다. 네, 최고차 개수가 2분의 1인 삼차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됐대요. fx가 0이 아닐 때는 ln 절대값 fx로 정의됐고 fx가 0일 때는 1이래요. 다음 조건 만족할 때 함수 gx의 극속값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가족건부터 읽어보자. 가족건 보니까 함수 gx는 x값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건 한글로 이렇게 읽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함수 gx가 1이 아닌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1이라는 점에서만 무엇이다?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함수 gx는요. x값 1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런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야, 그럼 gx 어디서 불연속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함수 gx가 불연속일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죠. 그러고 나니까 gx라는 식 ln 절대값 fx. 근데 fx가 0이 아니면 여기 이 값 항상 양수다 말할 수 있고요. 여기 연속함수 거기에 ln 씌웠으니까 당연히 연속함수야. 그러니까 fx가 0이 아닐 땐 연속함수라고. 그런데 fx가 0인 x에 대해서 관찰해봐. 예를 들어서 fx가 0인 x를 뭔가 알파다 라고 잡았다면 그 알파라는 놈에 대해서 이놈의 극한값과 이놈의 함수값 한번 계산해보면 그래 생각해봐. x가 알파로 갈 때 이렇게 생각할게 fx가 0 되게 하는 x를 이거 썼다 지울 거야. 편의상 알파라고 잡았을 때요. 그 알파에서 과연 불연속일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gx 이너마나 관찰할 거고 두 번째, g알파나 관찰할 거야. g알파라는 건 f알파가 0이니까 g알파는 1이야. 그래서 이 값은 그대로 1이야. 근데 문제가 이해져. 얘는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ln 절대값 fx 이너마를 관찰할 건데 x가 알파로 가면 여기 있는 진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f알파 0이니까. 그러면 ln 0. 여기가 0에 가까워지면 ln 0 플러스니까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함수값은 1이야. 그러니까 불연속이야. 말할 수 있네요. 그 말이 즉슨 gx 어디서 불연속이야? fx가 0인 x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둔 괜찮겠네? gx가 x는 1에서만 불연속이다. 라는 건 fx가 0되게 하는 x가 1뿐입니다. 라는 해석이야.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식으로 써보자. 여기는 가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가조건은요. fx가 0되게 하는 x는 1뿐이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라도 조금 이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삼차함수 fx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무조건 단 하나. 그 단 하나가 누구? 1이었으면 좋겠다. 괜찮죠? 가조건이에요. 가조건 보자. 이번에 함수 gx는요. x값 2에서 무엇을 가져요? 극대를 가져요.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 점에서 다시 극대가 뭐로 바뀌었어요? 극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gx가 x는 2에서 극대를 갖는데 그런데 gx라는 함수는 fx 0이 아닐 때 ln 절대값 fx인데 ln 절대값 fx는 lnx라는 증가하는 함수에 x자리에 절대값 fx가 들어간 합성함수 형태야?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게 하지만 잠깐 썼다 줄게 lnx 편의상 뭔가 hx라고 한번 한다면 여기는 gx라는 함수는 뭐라는 거야? h합성 절대값 fx 이렇게 낸다는 거지. 그런데 바깥함수가 뭐야? 바깥함수 hx가 극점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 그럼 이 합성함수의 극점 어디서 가져? 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 있는 함수 절대값 fx가 극점인 모든 x값에서 극대극소 그대로 가질 겁니다. 괜찮아요? 전부 다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 fx가 어디서 극점을 가져?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절대값 fx를 관찰했을 때 x값 2에서 뭘 가지면 돼? 극대를 가지면 돼. 혹시라도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로 관찰하기 쉽지 않다 싶으면 실제로 미분해 보셔도 괜찮아요. ln 절대값 fx 미분하면 fx 분의 f'x 분모는 절대로 0 아니니까 부호는 fx 분의 f'x f'x 관찰하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를 통해서 뭐라고 읽을 거냐면 gx가 x는 2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럼 안에 있는 절대값 fx라는 함수 이 함수가 x값 2에서 무엇을 가지면 돼? 극대를 그대로 가지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극대를 갖는 건 알겠는데 여기 있는 gx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x는 2에서 극소로 바뀌네. 이거 무슨 소리죠? 예를 들어서 gx라는 그래프가 x는 2에서 극대를 가져. 그런데 얘도 잠깐 그렸다 주우자. x축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g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정도 느낌이래. 그리고 여기가 2야. 그럼 얘들아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서 여기 있는 극대 갑자기 극소로 바뀌어요. 그럴 일 없죠. 원래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니까 만약에 원래 x축 위쪽에 있었다면 전혀 변화가 생기는 게 없어. 그럼 생각해봐. 변화가 생기려면 내가 알고자 하는 이 극대가 원래 x축보다 r이 있었으면 좋겠다. 확인해볼래. 만약에 x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약에 gx라는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느낌이었어. 어디서? 2에서. 그럼 이 함수 x값 2에서 극대인 거 맞지? 그런데 딱 접어 올리는 순간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2에서 극소로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엄을 통해서 x자리 2를 대입한 g2라는 값이요. 무조건 x축보다 r이 있어라. 당연히 여기 x축에 딱 걸치는 정도도 괜찮아. x축에 딱 걸쳐도 접어 올리면 극대가 극수로 바뀌니까요.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엄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 x자리 2를 대입한 g2라는 값은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얘들아 g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는 x자리 2 대입했을 때 ln 절대값 fe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ln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여기는 진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x자리 2를 대입한 절대값 fe라는 이 값이요.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것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 찾아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다소건이다. 다소건 gx가 0 되게 하는 x는 3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gx가 0 되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걸 또다시 고민할 건데 gx가 0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값이 0 돼야 되는데 여기는 1이니까 얘가 0 되려면 여기는 ln값이 0이다. ln값이 0이라는 건 진수가 얼마 되면 돼? 1 되면 돼? 진수가 1 돼야 아, 그때 gx가 0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의 판단은 세 번째 여기 절대값 fx 이거 얼마 됐으면 좋겠다? 1 됐으면 좋겠다. 절댓값 fx가 1 될 때마다 여기 있는 ln값이 0 되니까 결과적으로 g라는 함수가 0 된다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1 되게 하는 x값 전체 몇 개였으면 좋겠다? 3개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결론이죠. 괜찮죠?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만족하도록 뭐 해보시면 돼? 대략적인 그래프를 관찰해보시면 돼.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야? 라는 걸 생각하면 첫 번째 가조건이요. fx가 0인 x는 1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y는 fx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그래서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그리고 그 한 점은 누구야? 1,0이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점은 1,0입니다. 두 번째, 절대값 fx가 x값 2에서 극대이면서 절대값 f2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값 fx가 1 되게 하는 x가 3개야. 그럼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때? 다조건은요. 실제로 절대값 fx를 바로 그리고 시작해도 괜찮고 또는 절대값 fx가 1이다라는 건 fx가 1이다. 그리고 동시에 fx가 마이너스 1이다. 두 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는 x가 전체 몇 개? 3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생각 이거야. y는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를 그려서 x추, 아니, y는 1과 y는 마이너스를 그리고 fx를 그려서 전체 교점 몇 개? 3개 되게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이제 그림 조금만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볼게요. 내가 y는 1이라는 직선 대략적으로 보라 하나 찍어보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이 정도 한번 찍어볼게. 그리고 x축은 가운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x축 이 정도 한번 찍어보자. 그랬을 때 내가 fx를 그렸을 때요. 첫 번째 이 생각. 이 보라색 점 딱 한 점 지나야 돼. 그 한 점은 1,0이야. 두 번째 두 개의 직선, 하얀색 두 개의 직선을 그렸을 때 fx가 교점이 세 개였으면 좋겠다. 선생님, 대략적으로 그림이 어떤 느낌이어야 되죠? 라는 걸 잠깐 고민하고 들어가면 그래, 생각해봐. 3차 함수 그릴 거야. 3차 함수 그렸을 때 교점이 세 개이려면 첫 번째, 내가 그리고자 하는 3차 함수는 얘랑 얘랑 무조건 적어도 한 점은 만날 수밖에 없다. 아래쪽 끝은 계속 내려가고 위쪽 끝은 계속 올라가니까 어디선가 무조건 한 점씩은 만나. 전체적으로 세 개 만나려면. 세 개 만나려면 무조건 어느 직선이랑은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3차 함수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첫 번째,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두 번째, 여기서 접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괜찮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그림 여기 자리에 살짝 표현만 해보자. 그럼 첫 번째, 연두색으로 만약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연두색으로 이 정도 느낌이야.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생각해봐. y는 1과 두 점에서 만나고 y는 마이너스 1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전체적으로 세 점 만난다 얘기할 수 있잖아. 괜찮지?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fx가 x값 2에서 극대가 되도록 확인을 하려면 일단 이놈에 대해서 애들아. 여기 만나는 교점. 무조건 몇 콤마 몇? 1,0이라는 거 알아?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씌워봐. 그러니까 절대값 딱 씌우면 여기 극소, 극소, 극대 되는 거죠. 아, 여기는 극대 되게 하는 x값이 2네. 그러니까 여기를 나한테 뭐라고 줬네? 2라고 줬네. 다 왔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괜찮죠? 그리고 절대값 f2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까지도 만족하는 거 확인되니까 아, 이게 답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놈 가지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마무리,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자. 근데 일단 실전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렸다면 이 그림 가지고 마무리,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또 식을 못 세우시면 안 되지. 나같으면 식 이렇게 세울 거야. 여기 fx, 여기 1. 두 함수 만나고 있잖아. 두 함수 만나면 뭐 할 수 있다? 뺀 함수의 식을 작성할 수 있다. 수트야, 수트. 그래서 fx에서 1 뺄 거다. 그래서 fx에서 1 뺄 거야.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어디야 생각하면 첫 번째 2라는 값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이 값 하나만 찾으면 돼. 이 값을 뭐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잡아도 괜찮고 솔직히 내가 뭐 극속값이 얼마인지 지금 써먹을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 마음대로 알파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서 x-알파를 뚫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최고차계수 맨 첫 줄에서 나한테 2분의 1이다라고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문자 알파 하나잖아. 그래서 조건 뭐 준 거야? 1, 0 지나고 이거 준 거야. 아, 그래서 f1이 0이네. 그럼 x자리 1 대입하면 0 돼야겠네. 그래서 바로 계산할게. x자리 1 대입하면 f1은 0이야. 그럼 이 값이 0 빼기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1 대입하자. 그럼 여기는 2분의 1. 1 대입하자. 여기는 1. 다시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 된다라고 잡을 수 있죠. x자리 1 대입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되겠고 1 빼기 알파 되는 거니까 알파 값 얼마 된다? 3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고 알파가 3이다라는 걸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 값 대신에 3이라고 써도 괜찮겠네. 다 왔다.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생각하니까 나 함수 gx의 극속값 계산해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런 함수 gx의 극속값이 어디일까라는 걸 생각하면 아까 이런 얘기했어. gx라는 함수는 ln 절대값 fx다 보니까 바깥 함수가 lnx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fx라는 함수의 극속값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놈 딱 절대값 딱 씌워주는 순간 그림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 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아까 gx라는 함수 여기는 이 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알았지?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이 점을 관찰하시면 되겠고요. 이 점이 어디야? 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비율관계. 2고 3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다 하는 x값 비율관계 몇 대 몇? 2대 1 된다라고 잡을 수 있죠. 전체 길이 1자리를 2대 1. 그럼 3분의 2만큼 먹어주면 되니까 2에서 3분의 2만큼 먹는다. 또는 3에서 3분의 1만큼 뺀다. 그럼 얘기가 3분의 8 된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놈을 통해서 마지막 계산 누구 계산하면 돼? f3분의 8 먼저 계산하면 돼. f3분의 8을 여기 자리에 살짝 계산할게요. 따라서 f3분의 8은 여기 자리에 3분의 8, 3분의 8 대입하시면 되겠고 이 알파 여기도 3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랫자리에 좀 계산할게. 마이너스를 넘어가자. 그러면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1에 3분의 8 대입하면 3분의 8에서 3분의 6 빼니까 3분의 2. 제곱하면 9분의 4. 그래서 3분의 8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된다라고 잡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놈 계산 마무리하시면 여기 2하고 4 약분돼서 2가 남겠고 27분의 2. 1에서 뺄 거야. 그럼 27분의 25 되겠죠. 따라서 지금이야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고요. 필요하다면 그냥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 극대, 극소 되게 하는 x값 구한 다음에 극값 차 공식 이용해도 돼. 그럼 여기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 값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이 또이. 그냥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내가 알고자 하는 f 3분의 8이 27분의 25야.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으로 알고자 하는 답은 3분의 8을 gx의 x자리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l은 이놈 되는 거니까 l은 절대값 27분의 25. 이렇게 마무리 되겠다. 따라서 답은 l은 27분의 25. 답은 5번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게 여기 있는 동그라미 1번 답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정도를 의심한 다음에 어? 얘가 답이네? 라고 생각해서 무순 없이 답이 나왔으니까 실전에서는 답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고 두 번째 지금 혹시 내가 처음에 저 그림을 먼저 안 보고요 이 그림을 먼저 봤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y는 1 마찬가지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삼차함수를 그릴 건데 삼차함수가 이직선 또는 이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아까 동그라미 1번은 얘랑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럼 2번은 얘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럼 얘랑 두 점에서 만나면 그림이 아마 이 정도 느낌이야. x축이랑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여기 만나는 이 점을 나는 1,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들아 이러면 왜 안 되지? 라는 걸 살짝 고민할 건데 이놈에 대해서 절대값 fx를 관찰할 거고 아까 이 그림 한 번만 다시 이 식단 한 번만 다시 봐봐. 절대값 fx는 x값 2에서 뭘 가져요? 극대를 가져요. 왜냐면 절대값 씌웠을 때 x값 2에서 극대를 가져야 돼. 그럼 얘 절대값 딱 씌워주면 그림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서 극대야?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극대죠. 원래 극수였잖아. 접어 올리면 극대되겠지. 그럼 극대되게 하는 x값이 얼마야? 2야. 이미 말이 안 되는 게 보여? 여기가 2인데 여기는 1이잖아. 어? 2가 더 왼쪽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없고 모순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 안 되니까요. 될 수 있는 거 1번밖에 없고 1번으로서 답 어렵지 않게 내주시면 되는 문제여. 하는 거죠. 그래요. 계산하시면 답은 5번 되겠고요. 우리 칠판 정리하고 바로 29번 넘어가도록 합시다.